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생방송 도중 하차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재홍의 한판승부라는 방송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던 걸 소재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5.18 희생자를 희아화했다며 그런 건 여기서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를 주제로 달고 썸네일 또한 동일하게 한 걸 보니 화가 난다고 발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같이 출연한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한동훈 비대위가 과거에 쓰지 않던 거친 표현을 썼다는 배경에 주목할 수 있다며 설명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가 5.18 희생자를 패러디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원래 막말을 많이 하니까 뉴스 가치가 없냐며 이게 올바른 언론의 자세인가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진 교수가 해당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식의 지적을 이어가자 이를 지켜보던 진행자가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제작진의 아이템 선정에 대해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저희가 비판 안 했냐며 지적에 나섰고 진 교수는 진행자의 말을 끊고 이런 방송을 못하겠다며 그만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생방송도 중 하차선언을 하는 방송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는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다루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을 비판하기도 하는 등 편향된 대담 주제로는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진중권 교수의 무례한 이런 발언이 생방송을 타고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시청자들 또한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많은 사람들이 진중권 교수의 향후 태도에 대해 귀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